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승인되더니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했고 이후에는 4년 만에 반감기라는 큰 이슈도 지났습니다. 올해 들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크립토온은 연합인포메스 디지털자산평가본부 박홍남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상자산 가격이 좀 주춤해지면서 지난 몇 년간 크립토 암흑기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이러다가 올해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다시 집중됐는데 올해 들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올해 상반기는 딱 두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였습니다. 작년 말까지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올해 1월에 승인이 결정되면서 투자자들이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포메스 단말기의 비트코인 ETF 모니터 화면입니다. 이번 주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화면이긴 한데요. ETF 기관별 자금 유출입 동향이나 전체 순위 규모 같은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ETF 상장 이후에 가격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데이터만 따로 뽑아봤습니다. 다음 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1월 11일 이후에 ETF 총순 자산과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앵커님 저 그래프를 딱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지금 과거에는 그래프 간 간격이 좀 있다가 그 간격이 좁혀졌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ETF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던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요. 비트코인과 다른 순, 다른 전통 자산과의 연관관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ETF 순 유입량은 0.991이라는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0.99라는 상관관계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거의 뭐 거의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 그리고 나스당이나 금 보면 0.7, 0.76이 나오는데 저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저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ETF의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투자자들께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쏠린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전통 자산들하고도 연관성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나스닥 지수나 환율 같은 것들하고 더 상관관계가 높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최근 흐름은 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나스닥이나 금 같은 다른 전통 자산과의 관계가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ETF가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ETF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트코인 ETF에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에 맞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ETF 상장에 이어서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도 있었는데요. 전통적인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ETF 상장이 더 큰 이슈였겠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반감기가 더 큰 관심사였을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이벤트였는데 또 조금 조용히 넘어갔고 심지어 반감기 이후로는 가격이 조금 빠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가 무제한적으로 풀리면서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발행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총 2,100만 개가 발행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건데요. 지난달 20일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했었는데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이 반감기가 도래하면 즉시 무슨 일이 터질 것처럼 기대를 했었고 아까 기사에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왔는데 왜 가격이 오르지 않느냐는 기사들이 많았는데요. 과거의 해로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도래한 이후에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야 고점에 도달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반감기에는 좀 미리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어서 기존의 패턴을 반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4월의 반감기였으니까 앞으로 보면 10월이나 더 이후에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겠네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어떤 가상자산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가상자산 이슈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상반기에 지나간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남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한 7개 자산운용사가 SEC에 미국 SEC에 미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그 표를 보시면 5월 23일에 반액의 ETF부터 8월까지 승인 이슈가 쫙 있는데요. 파이널 데드라인이라고 하면 SEC가 이날까지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나 봤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일 텐데요. 23일에 반액의 ETF 승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ETF의 승인 여부도 결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3일에 반액의 ETF의 승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이 승인됐으니까 이더리움도 승인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SEC에서 계속 증권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어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서요. 제 예상으로는 5월 23일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격에 영향을 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선반영돼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증권성 이슈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미국 SEC에서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겁니까? 지금 SEC에서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성이 있으면 지금 상품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겠다. 그렇게 계속 법적으로 검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ETF로 당분간은 상장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홍콩에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도 현물 ETF가 상장됐었는데요. 미국이 여기에 자극받아서 이더리움 ETF를 승인해 줄지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생각이 드는데. 네. 세상에 절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미국이 갑자기 승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홍콩이 오히려 미국보다 비트코인 ETF를 늦게 출시하면서 뭔가 좀 차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더리움까지 승인을 했다는 얘기들이 많고요. 미국은 지금 최근에 SEC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을 보면 이더리움 ETF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미국에서 빅 이벤트가 있죠. 대선이 치러지는데 미국 대선도 가상자산 가격의 어떤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앵커님 혹시 주식이나 금융 상품 투자를 하시나요? 저는 지수 쪽에만 투자를 하십니다. 가상자산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 경제 지표보다는 대부분 미국의 경제 지표를 많이 보시는데요. 정치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기조가 바뀌겠죠. 가상자산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좀 많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기존에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요. 최근에 많이 돌아섰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아니면 대선 후원금을 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굉장히 친가상자산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투자자나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고요. 심지어 작년에는 트럼프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민코인들 같은 게 나와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준 기록도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을 하면 지금의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 같다는 예상이 많은데요. 지금의 규제 기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태이고요. 11월에 대선이 예상되어 있지만 지지율이 계속 변화됨에 따라서 가상자산 가격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또 가상자산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도 가상자산 가격에 작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네, 맞습니다. 가상자산도 일종의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글로벌 통화공급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투자자산들의 수익률이 좋았는데요. 이 시기에 가상자산 투자수익률이 전통자산의 수익률을 항상 상해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패드에서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발언이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바로 급등하거든요. 이틀 전만 해도 그랬죠. CPI 수치가 예상치 부합으로 나오니까 금리나 기대감에 좀 비실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 7% 정도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통화정책은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상 대선이 있는 해에는 주가가 좋다는 설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써서 양적 완화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산들의 상황이 좋아진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어떤 기조로 흘러가느냐를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 상황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 총선 때 있었죠. 총선 때 가상자산 공약이 대거 나오긴 했는데 이게 다 지켜질지도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 가상화폐 관련해서 우리는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게 많은 상황이기도 하죠. 가상자산 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답답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비즈니스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인 부분이 좀 한 발 늦는 편입니다. ETF만 해도 미국은 연초에 상장을 했고 홍콩도 최근에 허용이 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해외 상품에 대한 투자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법인 계좌 같은 것도 당연히 허용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에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거래한 통화가 원화였습니다. 달러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앤화도 있는데 원화가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거래한 통화였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한국분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크리토 사업자분들하고 미팅을 가지다 보면 한국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한국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한국의 진출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봐도 한국은 여러 가지 지금 투자 상황이 투자 의도나 투자 그런 상황이 좋은데 법 제도 면에서 묶여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규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이 아무래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업계의 바람입니다. 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걸 다 할 수 있게 해줘라 무조건 다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알려주면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거나 혹은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상자산 쪽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산이든지 계속 폭등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뉴스에 흘러가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코인의 이름이 예뻐서 사겠다. 그런 분들도 봤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신 것 같고요.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코인이 됐든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그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때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절대로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되고 정립식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도 하고 또 분할 매수, 분할 매단의 절대 원칙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자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크립톤에선 연합인포맥스 디지털 자산평가본부의 박홍남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